warto 하웅이 하이 하웅이 저로 말할 거 같으면 저번 스크림 지표상liche 질량 1400 1300-13300 눈빛이라고 합니다 킬 2192로 Sun 저희 팀 2티어가 누구에요? Heart 그러면 rounds climbing 2번 자리로. 아이고 또 서열 정리 확실하시네. 월평등아 나를 좀 돌격대장으로 써도 된다. 근데 너 왜 3티워야? 나 너 2티원 줄 알았는데 왜 3티워지? 내가 사쿠리하는데 미안해. 사운드 좀 잘 들었어.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네. 저..정글은? 하튜브! 응. 정글은.. 젊같아지. 정글은 법칙이지. 그래? 정글의 법칙. 정글의 법칙. 정글의 법칙. 방금 좀 냄새났다 언니. 정글의 법칙. 그거 아니잖아. 아 미안해. 아니야 그거 아니야. 미션 실패. 아니 미션이었어. 죄송해요 여러분. 나는 어떡해. 도망쳐. 아니 나랑 갈 거야 아니면 여기서 차고에서 갈 거야? 차고에서 가야 돼. 일단 이쪽으로. 그냥 나랑 가도 돼. 나랑 가도 되고 여기 차 뜨거든. 여기 두 개. 여기 쪽에. 첫 번째 그게 랜드마크가 스쿨이죠? 응. 두 명은 학교 들고 나랑.. 나는 여기 털 테니까 누가 아파트 한 명 더 들어가줘? 아니 내가 아파트 들어갈게. 그럼 아파트 두 명 들어가고 학교 혼자 먹으라고. 아니야 나 아파트 바로 내딛게 보네. 좋았다. 아니 랜덤잼. 아니 밀병원이야. 아니 밀병원이야. 연구지 4번에 쳐가지고. 아니 왼쪽 다리 갈 거야 오른쪽 다리 왼쪽 확인. 1번으로 가자 1번. 왜냐면 방금 싸웠어. 잘했어? 어 갑시다. 출발하자. 아 우리 그냥 같이 가자. 얘네도 안 세울 거야. 세우네. 인간 세우네. 하나 기자야. 김국어 기자야. 둘 기자야. 둘 기자야. 내 앞에 둘. 나이스. 할만한데? 할만한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?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? 와! 그래도 여기 팀이 좀 그래도 좀 하는 사람들이 있네. 아 뭐야 오른쪽에 있어. 나이스. 좋았다. 와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? 뭐야? 저 배율 없이 죽였어요. 기절 시킨. 아 진짜 뭘로? 나이스. 뭐야. 사티오 맞아? 내가 여태까지 같이 해온 사티오는 중 키는 것도 힘들어 보였는데. 자그장이랑 같이 갈 거야. 자그장이랑 같이 1번 가자. 나랑 차 겹쳐놓으면 좋고. 바퀴 살리고. 앞에 보인다. 쏘자 저거. 여기 이 방향. 같이 쏘자. 돌에 있는 거. 하나 둘. 피해. 완전 피해. 왼쪽 돌에. 기절 시킨 먼저. 아 까비. 나이스. 하나 더. 돌 뒤 하나 더. 이 방향. 같이 살리고 보이면. 이 방향 돌 뒤. 응. 가자. 우리 저기 말고.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. 일본 쪽으로. 일본 쪽이 없는 것 같거든. 내가 골프 조사 차 탈게. 둘이 같이 해. 내가 먼저 갈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19명. 우리 치킨 먹자 진짜. 제발. 제발 원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엄마? 어디? 제발. 어 내 앞에 말 처리했어. 한 명이가 왔거든. 밧대랑 같이 가서 처리해볼래. 내가 여기 뒤에 막 보고 있을게. 밧대야 일로와 볼래? 여기 여기. 유즈다. 가자. 아레나 가자. 이렇게. 천천히 해. 천천히 해. 어 한유즈. 이거 향이. 옆각. 깜짝 놀라서 죽기 직전이죠 이거? 중바트. 어 뚝 맞았어요 이거. 한유즈 푸쉬. 어 화이트. 확힐. 확힐려. 혼자야? 혼자 혼자. 우리도 가야 되거든? 우리다 뛰자. 있난에서 엎드려 있어 봐. 나무 이거. 아래에 좀 조정해줘. 위쪽 위쪽, 위쪽. 아! 칠탄 눌렀다 난잉이네 아 칠탄 없는데 큰일났네 어? 저 있는데 언니 이쪽에 없으면 저 술을 타는 잠깐 칠게 나이스 나이스 아래쪽에서 연막 가고 계속 오른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언니가 살려줄게 아 아니다 연막 들어가야 된다던데 자기자 20초 아직 남았어 왜 들어왔어? 옆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어! 그냥 쳐 어우 나 너무 떨려 나 너무 잘하고 있어 편하게 아 손가락이 호들거려 아 죽쌌네 이거 아 아 아 안 된다 아 양덕이다 아 2등이네 이게 다 살았네 아 너무 떨려 아 걸프띠은 줌밭대로 혼자 남았는데 이거 죽었죠 거의 거의 아 아 아 아 아 밖이나 갔다 어서 갔다 그냥 내리지마 내리지마 쭉 타봐 1번 타봐 1번 타봐 1번 타봐 1번 타봐 1번 타봐 Isaac 한 명은 아파트 먹고 한 명은 여기여기 먹은데 카니야 우리 킬 내기 하므로 이거 일래? 킬하고 싶어 아니 오히려 그런 것racy 아니 싸워요 준비해서 안 줄기 look 가보자 나도 좀 우리 아무도 잃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허억! 서클 봤어? 쳤다! 그래도 눈으로.. 눈으로 지냈다 언니 내리지 마 봐 어 없는가 봐 이거 집도 들어가 있을까? 누가 왕관 침 한 명 들어갈래? 누나 차 하나 봤어 차메 25 방향 어 또 말 잡아 내 앞에 하나? 내 앞에 하나? 내 앞에 하나? 나이스 좋았어 행직해줘 어 뭐야? 어 어 뭐야 저기 뒤에 덤벼력이 있어 하나가 어디다 술 타면 깔게 잠깐만 제가 살렸어 창반 들어왔다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내 앞에? 사이가? 내 앞에 맞아 뒤에 두 자리다 한 명이 안 보인다 이하린씨 혼자 누웠는데 일단 살릴 수 있는가? 그죠? 이게 진짜 좋거든요 살릴 수 있는가? 꿀탱탱 근데 사실 지금 말은 제일 많이 하는데 활동량은 제일 많은데 득점이 없어요 득점이 아니 쓸데없이 운동장을 겁나 많이 뛰는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왔거든요? 근데 어떻게 킬을 하나도 못했지? 뭐야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 먹어 먹어 맛보자 제발 잡으자 와 미쳤어 나이스 우리 팀 치킨 한 번만 먹자 내가 애들 간다 와 16번 팀 와 신나게 패네요 12번 팀 하킬 내지? 우리 조금씩 앞으로 나갈게 태우소 술 타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 적당히 먹어봐 내가 오른쪽 살짝 벌려주면 자 11번은 이제 연막을 까고 올라오는데 이거를 16번에 잘 막아야 돼요 자동차로 찍먹하기 야 향이의 포탑 향이 향이 앙 아깝다 자리 자리가 너무 좋은데? 킹기운 보여주나? 킹기운 보여주나? 뭐라도 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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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살려 어 뭐야 아니 잠깐만 RNC 좀 하는데? RNC 조금만 알려주면 누가 알려주면 잘하겠다 좀 하네 아 여기 팀이 단단하네 조금 어 여기 팀이 좀 단단한데 전살치 해버렸네요 뭐야 뭐야 나이스 하나 나갔네 아 나이스 뭐야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 나이스 뭐야 이게 우리야 뭐야 이게 나야 나이스 다들 고생했어 응 수고했어 다들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누나들 수고했어 나는 자러 간다 잘 자라 잘 자라 오케이 고생 빠잉 빠잉 수고하여 네 테이프 휴대허 수고하여 다시